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지막 코너에서 가속을 하는거고 마지막 코너까지는 너무 빠르게 가지 마시구요 1등 가림님 2등 디지님 3등 키미님 4등 캐치미님 5등 릴렉스님 6등 로드울프님 7등 프레인님 8등 앙리님 9등 로댕님 10등 마수님 11등 타바님 12등 아트 가이님 오 아까랑 아까랑 13등 보라팬더님이요 지금 지금 튕기지면 이제 지키로 간주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태매 얘기해줘요 네 천천히 갈게요 네 붙었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그래도 천천히 가세요 마지막 코너에서 추월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코너 지나시면서 가속하세요 예 아리님 좀 빠른 것 같아요 롤링에서 첫 그 뭐 사고나서 나가시면 그냥 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그니까 마지막 코너 가기 전까지 달리다가 잘못해가지고 트랙아웃하면은 뒤로 붙으시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너무 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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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세요 마지막 코너 갑니다 귀에 끈들어요 마지막 코너 들어가요 그린입니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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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 재능 죄송해요 아 힘들어 감이 없네 이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It looks like the best opportunity to overtake is under braking into the slow corner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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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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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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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try and slipstream past him on the straight. 안녕. you're getting really clos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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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타이어 터져서 뭐 어떻게 했다구요 뭐가 터져요? 타려가요? 타바님 터진거 같다고 채팅을 쓰셨는데 타이어를 안 갈아주세요 이거 몇번 미국 공비에 스포츠 세팅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는 또는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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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바님 그거 뒷포트 세팅을 안앉아가지고 버그거든요 다시 전화해 주세요 뒤에 방법이 없어요 great pass o o o o o o o o o 타이어를 많이 닳게 해가지고 키트를 들어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녹색 타이어 한거 있잖아요 던아웃을 하셔가지고 엔진 터지는거 좀 조심하시고 던아웃 하셔가지고 타이어 마보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가셨는데 아까 스피나 한번 했어요 아 김희님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는데 타이어 따라야지 갈아줘요 25% 그니까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루틱그래프에서 반이 달면 살짝이라도 반이 달면 갈아줘요 그리고 그 로댕님이 자주 하시던 그건데 그 투포트 초기화 그 제가 항상 올리는거 니가 공지에 올리는거 그거 안에는 좀 더 낭날아줘요 영상 한번 훔쳐보시죠 영상 한번 훔쳐보시죠 내 버티가 안그러져 제 버티가 안그러져 그 시즌에서 어떻게 말하는거지 하얀님 히트 언제알돼? 지금 떨어지 대충 가야지 알까요? 들어갈 때 말하고 들어가요? 시청자 1.5km가 150km까지 정상? 맞아요? 아니죠. 아니요. 아 이거 무슨 뭐야 이거? 어 전부 한 것도 없네, 이런데? 오 44초 찍었어 아 왠지 밀레콤이 안 떨어지더라 뭐야? 뭐야? 네, 왠지 마승님 마승님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마승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마승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안드한다 안녕 usual 20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